마태복음 12장 22절의 37절 제목을 우리가 일으킬 혁명 이 말은 이제 미신은 없애자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의 본질은 미신이에요 다 미신이에요 오늘은 제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과학도 미신이에요 과학도 미신이에요 또 기회가 되면 나눌 거예요 조금씩은 나누었죠 미신이 뭐예요? 실제가 아닌 걸 실제라고 하는 게 미신이에요 손껌은 애가 태 속에 있을 때 주먹을 어떻게 쥐고 있었냐 하는 거예요 아마 상황과 연관성이 없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그 손껌보다 인간이 더 위대해요 손껌이 어떻게 생겼든지 인간은 자기가 멋지게 살면 누가 방해해요 궁합이 마찬가지예요 점 뭐 행운의 편지 그런 게 이 편지 받으면 7일 내에 20통 보내야 됩니다 엿붙이기 그 잘 지은 학교에 왜 엿을 자꾸 붙이냐고 또 미역국 안 먹기 밤에 손톱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밤에 손톱 깎으면 그 손톱을 쥐가 먹게 되고 쥐가 그 손톱을 먹으면 내 영혼을 먹는다 그랬어요 제 이해로는 옛날에는 등잔불 밑에 손톱 튀면 못 쥐잖아요 지저분해지니까 낮에 깎아라 그런 말 같아 이 미신 중에 미신이 또 혈액형 내가 A형이냐 B형이냐 이런 거 한국에는 4층 없잖아요 여기는 13층 없잖아요 이런 거 또 사귈 때 신발 선물 바람나서 간다 바람나서 갈 사람이 빨리 가게 해야지 그거 붙잡으면 어떻게 해 아니면 붕정한 성도처럼 맨날 허리띠를 선물하라고 신발은 절대 안 줘 그리고 빨간색으로 이름 쓰면 뭐 이런 거 어떤 권사님이 예배를 드리고 집 쪽으로 옛날에 다 걸어서 생겼잖아요 가는데 큰 불이 났더래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봤더니 자기 집이야 그래서 펄쌓 주저앉으면서 나미아비 탑을 그랬더라고요 이 미신은 말이죠 아닌 거 알아요 우리가 다 미신이 아닌 거는 아닌데 찜찜하거든 그런데 미신이 아닌데 찜찜한 사람은 잘 살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가난하고 메마르게 살 거예요 이 아닌 걸 알면서도 그 귀에 내 귀가 눌려서 그걸 탁 무시하지 못하고 눌려서 사는 정도면 삶이 피어나기 힘들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12장 22절에서 37절까지 긴 본문은 예수님이 미신에 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미신이 전보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본질은 미신이에요 실제가 아닌 걸 실제라고 해요 그래서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께서 고쳐주시면 말하고 보게 된지라 이렇게 나와요 그 사람이 어떻게 나왔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고쳤는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심플해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무리는 다 놀라 이래서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바리세인들은 귀신의 왕 바할새블 들렸다 이랬어요 이거 9장에서 이미 나온 거죠 산상수훈 5장 6장 7장 끝나고 8장 9장 9개의 권능의 역사가 끝났을 때 무리는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바리세인들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저렇게 한다 이미 나온 거죠 글 다시 적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적어요 그러니까 눈치를 딱 채셔야 돼요 이 37절까지의 긴 본문에서 이 22절에서 24절까지 이 사건을 적는 마태에게는 또 이것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에게는 이 사건 자체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건을 빌미로 예수님께서 긴 말씀을 하세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왜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이 중요한가 하는 것은 11장에서 이 갈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모든 사랑과 예수님의 모든 가슴과 안타까움으로 고치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게 선포해 주셨는데도 돌이키지 않아요 우리와 똑같아요 돌이키지 않지요 세상 삶을 살면서 종교 생활을 하려고 하지 정말로 세상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돌이키지를 않지요 그러니까 이제 12장에서 16장에 가면 주는 그리소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하는 이 고백이 나오는데 이 고백은 이 고백은 누구한테 들어서 지식으로 알아서 그렇게 해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한 사람이 한 여인에게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는데 엄마가 자꾸 그렇게 시키니까 그럼 그 고백이 무슨 그건 안 한 것보다 더 못하죠 그래서 16장의 이 고백이 자기의 삶 전체를 던지는 고백이 돼야 되는데 그럼 사람들은 절대 돌이키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12장에서 15장까지 종교와 하나님 나라를 분명하게 보여줘요 그래서 13장 그 한가운데 있는 13장은 그 전체가 하나님 나라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는 야 정신 차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야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가 쓸 수 있니?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여기 서 있겠냐 너희들 중에 귀신 쫓아내는 사역하는 그 바리새 죽기 사역자들은 그럼 걔네들 귀신 힘입은 거야? 아니지 그럼 너희의 그 사람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된 거지 양심 이성 상식성에 어긋나는 진리는 없어요 이 세 가지는 진리와 함께 존재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에 어긋나면 진리 아니에요 미신이에요 이 한국 기독교의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알아요? 게시가 이게 하늘에서 오는 거잖아요 하늘에서 오니까 아무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아무나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진리산 파든지 새로운 종교를 만들 거고 그 사람이 불건강한 사람이라면 사교집단의 교주가 될 것이고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무슨 특별해야 만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그냥 자기 수준에서 만나면 돼요 그걸 뭐 오묘하게 깊게 그렇게 알아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 수준이 돼서 깊게 만나서 깊게 살면 좋죠 성경은 자기 수준에서 만나서 사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성경의 모든 개시를 다 깨달았다 그럼 그때부터는 성경 안 읽어도 되죠 그 사람 말만 들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되겠어요? 아니죠 이 기독교가 세상 종교가 돼가지고 이렇게 엉터리가 된 거예요 28절이 핵심이요 나를 통해서 성령님이 현연되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가 임하고 있으면 허상은 지금 소멸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자리에서 그러므로 그 자리가 심판의 자리예요 지금 똑같아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냥 자기 이해로 이렇게 딱 이렇게 포장 하나 싸가지고 또 이렇게 싹 가슴 어디 창고에다 넣어버려요 이해했다 이거예요 실제가 나타나는데 그 실제를 내가 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절대로 누리지는 않아요 돌이키지 않는다고 그냥 옛날 삶을 살면서 패키지 하나 더 받은 거죠 나를 통해서 성령이 현연되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러면 받든지 안 받든지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죠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어요 축기를 하는데 바리새인들도 축기 귀신 쫓아내는 사역을 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쫓아내요 제일 중요한 게 주문이에요 주문 말 주문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요세프스에 의하면 반지가 있고 식물 뿌리들을 갖다 놓고 물접시를 갖다 놓고 그 순서가 절차가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그걸 다 해갖고 물접시가 이렇게 뒤집어지면 귀신이 나간 걸로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자신으로 예수님의 인격으로 예수님의 인격은 하나님의 가슴이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가슴이 뭐예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 얘 잘난이냐 못난이냐 이게 좋은이냐 나쁜이냐 그런 거 안 봐요 다 자기가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슴이 나타나면 치유되게 되어 있고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어 있죠 지금 종교적으로 미신도 약간의 능력이 있잖아요 미신은 현상밖에 못 바꿔요 현상은 이러기나 저러나 지나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미신도 약간의 현상을 바꾸는 능력이 있는데 예수님은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치유해줬다고 모두가 새로워지는 건 아니죠 왜요? 쌍방관계니까 예수님이 치유해줄 때 그때 하나님의 가슴을 만나는 사람은 아마 십자가까지 따라갈 것이고 끝장 내가 나은 걸로 된 사람은 중간 어디에선가 떨어질 거고 어디서 떨어지냐는 수준 차이일 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미신은 실제가 없기 때문에 말이에요 전부 말 점, 사주팔자, 부적, 굿 이게 전부 말이에요 말은 실제 능력이 없어요 그거 정도는 내가 무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거 아닌 건 아는데 찜찜하다 그러면 생명 피우는 삶은 되지 못해요 29절에서 32절까지는 실제 없는 말 이 미신은 전부 말이니까 그래서 이 실제가 없는 말은 영원한 허무다 하는 걸 얘기하죠 강한 자를 결박해야 강한 자의 것을 강탈할 수 있는 거 아니니? 이사야 선지자 인용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해야 돼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고 있어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해야 돼 함께 하지 않으면 반대하는 거야 나와 함께 모으지 않으면 흩드는 거야 해방하는 거야 지금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멸망하는 거야 사람을 모독하고 죄 짓는 것은 사함이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면 사함이 없어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이 있지만 성령을 거역하면 사함이 없어 왜요? 성령이 말씀을 실제화 시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실제화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제화 시키는 것 자체를 부인해 버리면 그럼 그 사람 생에는 실제화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종교는 미신이죠 행위는 없이 믿습니다 지금도 주일날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겠어요 그 중에 예배하는 자가 몇 명이나 있겠어요 영과 진리로 몇 명 있겠어요 에너지 레벨이 낮을수록 흉내만 내요 흉내 실제라는 건 항상 힘든 거니까 그래서 성령 모독이라는 것은 실제가 아닌 것을 자꾸 실제라고 하는 거죠 예배가 아닌 걸 자꾸 예배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미신을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구약 말로 하면 우상순배죠 우상순배 뭐가 우상순배예요 실제가 아닌 걸 실제로 경배하는 게 우상순배 아니에요 신이 아닌데 신이라고 그러는 거죠 우상순배를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시기 때문에 성령 모독, 우상순배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걸 제일 잘 설명하신 분이 요한이에요 요한복음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을 받은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요한일서 편지에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이 죄에 관해서는 난 너희 보고 구하라고 하자 그건 사망하는 거니까 구할 필요가 없죠 뭐가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실제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말씀도 주셨고 성령도 주셨는데 그거를 부인해요 왜 부인해요? 세상 살아야 되니까 세상 허상이 실제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관계는 실제처럼 안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가 무슨 말이에요? 천국의 자네가 아니에요 열매와 나무가 어떻게 다를 수 있어? 열매가 좋으면 나무가 분명히 좋은 거야 선한 말이 너희에게 없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알아? 여기 선하다는 말은 우리 착하다 나쁘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이미 7장에서 우리에게 다 설명해 주셨어요 선한 말은 열매가 있는 말이에요 말을 실제로 산 거죠 삶으로 말이 실제가 된 것이 선한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악이 가득하다는 말은 거짓이 가득해요 살 마음이 없어요 주여 주여 하지만 주님의 뜻을 따라 살 마음이 없어요 왜? 세상에서 배운 미신을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마테나 항상 펀치라인이 끝에 나오잖아요 사람은 모든 무익한 말로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여기 무익한 말이 알가스라는 말이에요 알가스, 노 에르간, 행함이 없다는 말이죠 이거 벌써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이고 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모래에 다 떠내려가 버리는 거죠 그게 사함이 없는 거고 그게 심판받는 것이고 그것이 영원한 정지죠 그러므로 내 말로 내가 말하는 그것을 너가 사느냐 살지 않느냐 살지를 않을 것을 입으로만 얘기하느냐 이것이 너를 심판하는 것이고 이것이 너를 어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여러분 점검을 또 한번 해보십시다 우린 지금 현상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잠시 후에 끝납니다 우리 모두는 잠시 후에 끝나요 우리 모두는 죽어요 육체를 벗어요 그럼 현상세계가 우리에겐 끝나요 현상세계가 끝나면 현상세계라는 건 마귀가 통치하는 특징 때문에 거짓이 있잖아요 가릴 수 있다는 말이죠 현상세계가 딱 끝나면 거짓은 없어져요 실제만 남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점검하셔야 돼요 나의 실제는 무엇이냐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냐 아마 사랑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가슴이 아파야 돼요 종교에는 절대로 가슴이 안 아파요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이니까 실제가 없는 말을 절대화 시켰으니까 성령을 모독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글을 썼는데 굉장히 동감이 돼서 제가 옮겼습니다 제가 많이 줄였어요 그분은 길게 썼는데 우리 엄마는 정한수 놓고 빌던 습관을 예수 믿고는 대상만 바꾸었다 아침, 낮, 밤에 치극정성으로 기도하셨다 그래야 복받는다고 매일 밤 듣는 엄마의 기도는 녹음기 같았다 우리 자녀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구워줄지언정 꾸지 않게 하시고 모든 민족의 어떤이 되게 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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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명기 28장 축복을 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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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글 나중에는 포글, 포글 찌개 끓는 소리가 타지는 충원 부원들 그 다음이 중요해요 엄마는 우리에게 한 번도 복된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지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렇게 자네가 복받기를 원한다면 복받는 삶과 복된 자세를 가르치고 가르치려면 자기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과 부모와 자녀와 앞으로 대대로 얼마나 복되어지겠어요 보여주고 가르친 건 뭘 가르쳤어요? 세상 삶을, 미신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정성만 드리면 하나님에게 코드만 맞추면 그냥 하나님은 복을 주는 것처럼 그냥 복을 받을 것이라고 가상화폐만 주셨기에 제가 이 표현이 너무 좋아서 이 글을 옮겼어요 저는 그 화폐의 가치도 몰랐고 그 화폐를 만져본 적도 없었죠 우리 엄마도 가상천국을 사셨기에 천국은 실체도 모른 채 교회 다니시는데 천국 아세요? 천국의 삶을 아세요? 그냥 교회만 나오면 천국에 갈 수 있고 복받는다고 가상만 사셨죠 말씀을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금 여기서 천국을 누리는 것은 알지도 못했습니다 신명기 28장의 앞부분만 이야기했고 후반부에 5배 넘는, 5배 넘는 저주의 경고는 없애버렸습니다 가상화폐로, 화폐 투자로 만든 깡통구자 이제라도 내려놓고 말씀의 복을 사는 산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만 하겠습니다 우리 엄마만의 이야기는 아니시오 모두 함께 가상의 복으로 자녀를 불신에 빠지도록 망쳐놓은 우리들 하나님과 진실된 관계 외에는 다 미신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과 진실된 관계가 아닌 것은 다 실제가 아닙니다 미신입니다 미신에 대해서 정리 한번 하십시다 미신은 없는 것이냐? 과학적으로는 없어요 과학은 현상세계밖에는 모르죠 그래서 사실은 불행하게도 미신이 실제예요 왜냐하면 우리 심령에 이게 믿어지거든요 메이크빌리브 해요 그래서 쉬운 길로 살려는 자의 허상 이 미신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 잘 지어놓은 학교에 엿붙일 일이 아니고 애를 공부하는 습관과 자세를 길렀어야 돼 그거 안 시키고 왜 엿붙이냐고 좋은 건물에다가 그리고 미역국이 뭔 잘못이 있어서 미역국을 안 먹어 이런 짓거리들 하지 말자 이런 말이죠 종교는 쉬운 길, 넓은 길, 인간의 길로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신은 생존의 효과적이에요 미신은 생존의 효과적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미신이라는 건 실제를 피하는 것이거든요 실제를 피하는 데 두 가지 길이 있죠 인데, 실제인데 아니다 그러든지 실제가 아닌데이다 그러든지 그런데 실제가 인데 아니다 이러는 사람은 개척적이고 모험적인 사람이에요 구석기지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뱀에 물리면 그때는 죽는 거죠 그런데 저쪽에 뱀 같은 게 나타났어요 뱀이다 이랬어요 그런데 그중에 한 사람이 확실히 봤어? 가만히 있어봐 내가 가서 확인해 볼게 그러고 가서 확인해 그건 죽었어 잘 들으세요? 그건 죽었어 그런데 뱀 비슷한 것만 나오면 뱀이다 그러고 피하는 사람 이 사람 용기도 없고 모험적이지도 않아 그런데 뭐예요? 살아남아 절대로 안 죽어 비슷해도 피하니까 그럼 우리는 누구의 후회예요? 어느 쪽이 살아남아서 우리가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생존파의 후회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생존이 먼저 돼야 생명을 가꾸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생존만 움켜쥐고 위험도 피해 손해도 피해 싫은 것도 피해 그러면 생명을 피울 수가 없지 실제를 살면 삶이 점점 쉬워집니다 내 멍에는 쉽고 가볍잖아요 그런데 실제를 피하면 점점 더 실제 살기가 어려워져요 자꾸 여행만 바라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그런 복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없을 수는 없지만 그걸로 계속 살아갈수록 삶의 권능과 능력은 점점 없어지는 거죠 자, 저 구름을 한번 보십시오 뭐같이 보입니까? 다음 사진을 좀 보십시오 저, 뭐같이 보입니까? 네, 또 다음 사진을 한번 봐요 저, 예수님 제림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네, 런던 상공에 나타난 사진 네, 저거 조작한 거 아닌가 좀 의심이 되는데 아니, 어쨌든 이제 저런 걸 봤어요 자, 아까 눈 위에 예수님 얼굴 나타난 사진 그거 처음 믿을 때 그게 안 보이면 믿음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 가진 적 있으시죠? 다 그거 믿음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도파민이에요, 도파민 도파민이 많이 나오면 없는 게 보여요 그래서 이런 거 뽕 이런 거 하시면 환상, 환청 이런 게 보여요 보고 들려요 그런데 도파민이 부족하면 저런 거 상상이 잘 안 돼요 신앙이 아니고 그냥 도파민이에요 그런데 뭐 구름이 저런 게 나타나면 이거 찍어서 퍼 날리는 건 누구 전공이에요? 기독교인들 전공이에요 저거 보면 신앙 있는 거예요? 아니, 저거 본 사람은 별로 삶을 열심히 안 사는 것 같아요 하늘을 왜 쳐다보고 있었어? 무슨 저런 걸 자꾸 믿음의 상징, 믿음의 확인으로 삼고자 하는 인간의 이 낮은 의식 하박국 선지자의 길을 좀 말씀을 들어보세요 높은 길로 높은 길로 그 미신을 좋아하는 이유가 에너지 레벨이 낮은 거거든요 말만 하면, 무슨 부정만 붙이면 그럼 해결된다는 거예요 해결 안 돼요 내가 살아야 내 유업이 되는 거죠 저를 따라서 하십시오 주 여호하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 도다 다른 사람보다 높은 데 다니는 건 미신이에요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는 것은 생명이에요 성경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성공 확률이 낮을수록 통제권이 낮을수록 미신적이 됩니다 시험 보는 학생 다 합격돼 그럼 옆붙일 사람 없어 열 명 봐야 한 명 들어가 그럼 가서 엿붙이는 거야 엿붙이는 엄마의 신명은 그거라도 도움이 될 거라고 믿는 거예요 난 그걸 정지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런 미신적인 생각으로 사는 삶은 가난과 메마름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내 생명 에너지 레벨이 낮은데 뭐가 끌려와요? 뭐가 끌려오냐고 이건 내 생명의 에너지 레벨을 인격 수준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가슴을 품는 것처럼 그걸 품으려고 해야지 어떻게 자꾸 미신을 품어가지고 잘 살려고 대개 점쟁이 찾아가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일까요? 잘 사는 사람일까요? 점쟁이 찾아가는 엄마는 자식이 잘 된 엄마일까요? 안 된 엄마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만 해도 결과는 간단하게 나오죠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요 결과는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결과 만들 수 없어요 모든 요소를 다 맞춰도 결과는 그렇게 안 나올 수 있어요 결과는 하나님께 석한 것이에요 딱 그거를 믿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내가 용기 있게 못 사는 이유는 뭐예요? 잘하지 못할까 봐 해서 안 될까 봐 이런 게 두렵고 힘드니까 자꾸 쉬운 미신의 길로 가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과를 하나님께서 딱 붙으시면 안 되더라도 어렵고 힘든 길로 내가 도전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육체의 삶은 생존 진화잖아요 뱅같이만 보이면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남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지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존 진화를 시키신 것은 이제 생명을 피우기 위해서 생존에는 힘이 중심이죠 지난주에 힘과 사랑의 반비례 보셨죠 이제는 사랑의 시간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줬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도 생존하려고 한다 아 이건 정말 안타깝고 비극적입니다 예수를 만나셨으면 미신을 인격으로 이기세요 하나님 형성이 하나님 나는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나는 학교 공부를 못했으니까 나는 트라우마가 있어서 나는 과거가 있어서 과거 없는 사람도 있나? 이거 다 마귀가 속인 거예요 마귀가 핸디캡이라고 속인 거예요 핸디캡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내게 주어진 상황이에요 상황을 통해서 나는 초월적인 생명을 피우는 거죠 모든 게 내 마음대로 되었어요 그럼 뭐 살 이유가 있어요 노력할 이유가 있어요 싸울 이유가 있어요 기도할 이유가 있어요 믿을 이유가 있어요 마귀는 저런 걸 전부 우리에게 핸디캡이라고 속였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섭리는 저것을 통해서 나를 복되게 하시는 것이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는이라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하나님이 형상을 가졌는데 싸우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이제는 미시는 끝 하나님의 원하심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하권이가 하나님이 창조한 이하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되면 내 복을 누려요 하나님 날 세상에 보낼 때 나 혼자 떡 보내서 너 하늘도 창조하고 땅도 창조하고 공기도 창조해라 그러지 않았어요 다 예비하시고 나를 보내셨어요 내가 누릴 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마귀는 그 복을 어떻게 하든지 못 누리게 하는 게 마귀고 그 복을 어떻게 하든지 내가 누리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가슴이고 우리 삶에서 가장 강한 미시는 승리와 성공이에요 이 마귀가 만든 가장 강한 미신 그 동물 세계 보시면 동물들은 그거 아니에요 그저 힘을 더 가지려고 다른 애들을 두렵게 하거나 크기 부피를 누리려고 하는 거 동물 세계는 다 나와요 침팬지도 보면 알파메일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제일 힘센 순놈이죠 이게 가만 놔두면 말을 안 듣는다고 생각하는지 하루에 몇 번씩 소리를 막 질러대면 그 암놈이랑 애들이 벌벌벌려 떨어요 그래서 게시록을 보면 세상 역사가 6장에서 18장까지예요 6장이 어떻게 시작돼요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이 생존 세계는 이긴밖에 없어요 참 이상하죠? 부부끼리 만나서도 이겨야 돼요 인간 게임은요 결과밖에 못 봐요 결과가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종교는 오늘 세상은 성공에 미쳐있는 건데 하나님은 과정을 보세요 하나님 결과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되었든지 그 길을 오는 동안에 너의 진실은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훨씬 소중이에요 제가 그 존 D. 로커펠러 이 세상의 부자 중에서 가장 부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좀 나누겠습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가 중요해요 존 D. 로커펠러 아버지는 여러 가지 직업을 전전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의사라고 사칭을 하는 사기꾼이 됐어요 그런데 뭐 사기는 꽤 잘 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이 하여튼 도망갈 때까지는 별로 어렵지는 않아서 가정부도 여러 명 있었는데 또 가정부 중에 두 명이나 임신을 시켜가지고 사생활을 두 명이나 낳고 그리고 그 본처가 그러니 힘들었겠죠 본처가 죽었어 죽으니까 이름을 바꾸고 캐나다로 가가지고 젊은 여자 부자하고 또 결혼을 했어 그리고 그 자식들을 훈련을 지키는데 그냥 용돈을 안 주고 팔이 잡으면 3센트 쥐 잡으면 5센트 이렇게 해서 줬어요 그리고 자식들한테도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이가 15살인가 되면 집세를 받고 우리도 그리고 이제 그래가지고 존 디 로커펠러가 그 아버지의 그 습관 때문에 어릴 때부터 수입 장부를 썼어요 아버지랑 비슷해진 거지 그 아버지가 이제 사기꾼이고 이래가지고 도망가기 전에 그 아들한테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내가 받아줄게 그랬어요 이 아들이 뭐 아버지가 뛰어내리면 받아준다니까 이상하지만 뛰어내렸더니 안 받아줬지 바닥에 나뒹굴어졌죠 그러니까 아무도 믿지 말아라 나도 믿지 말아라 그게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성경 말씀을 똑바로 가르치시든지 아니면 그렇게 가르치세요 어중간하게 윤리적도 아니면서 윤리적인 척하고 실제가 아닌 거 실제인 척하는 종교인들의 특징 아버지 도피하고 나서 고등학교 중퇴하고 농산물 중개하는 데 가서 일을 했어요 근데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는 사람일까 남 밑에서 일해야 별거 없겠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 사업을 시작했어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은행에서 론을 내는데 꼭 아버지처럼 아주 사기성이 농후한 그런 론을 내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때 오일이 발견됐어요 오일이 발견됐는데 그때는 오일을 처음에 어디다 쓰는지 사람들이 몰랐죠 오일 가지고 등불이나 쓰고 이럴 때니까 그런데 이 오일이 가만 보니까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세상에 지금 누가 보자에요 컴퓨터라는 게 나왔어요 사람마다 컴퓨터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쓸지는 생각을 안 해요 이걸 어떻게 쓸까를 생각한 사람 중에 하나가 아마존의 베스에요 사람마다 컴퓨터를 갖고 있으니까 이게 연결되면 유통망이 얼마나 커져요 단숨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 컴퓨터 가졌다만 자랑하는 사람이 있고 이거 어떻게 쓰는가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잔디 락커펠로 오일이라는 게 앞으로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는 걸 직관적으로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동물적 본능으로 경쟁자는 무자비하게 싶어요 협박, 뇌물, 거래처 압박, 덤핑은 뭐 보통 경쟁자들이 안 죽으니까 갤런에 30센트 하는 걸 갤런에 6센트에 자기는 팔아 다 죽을 때까지 근데 은행에 론을 많이 냈으니까 락커펠로 죽으면 은행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은 울며 겨자맥기로 돈을 댈 수밖에 없어 지금도 그런 사람 하나 있어요 미국에 이 사람의 생에는 이기기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겼어요 심지어 얼마나 이기기에 미쳤냐 가족도 별로 필요가 없었어요 이러니 뭐 그 아내가 거의 과부처럼 살았어요 그래서 아내가 바람을 피웠는데 그것도 상관 안 했어요 자기는 오로지 이기는 것밖에 없으니까 이 존 D 로커펠러를 사람들이 두 가지로 묘사합니다 무자비 사악함 그런데 테드 루즈벨트가 대통령이 되면서 F.D 루즈벨트가 아니고 테드 루즈벨트가 대통령이 되면서 이 모나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rev Versace 이건 it became literally the symbol for big business evils it was an example of big businesses getting way too much power and nothing or no one available to restrain them the government file suit against standard oil in what promises to be the biggest antitrust case of all time and the government is hoping their lead witness will be john d rockefeller himself 로케페러가 로κε페러는 로케페러가 로케페러가 오느라 from california to maine to key west the most powerful man in america has become a fugitive from justice he went all over the country to escaping served subpoenas you know he was constantly running from the law rockefeller avoids the subpoenas for months but life intervenes his son john jr and his wife welcomed the first rockefeller grandson into the world still on the run from the subpoena rockefeller is unable to travel to see his grandchild and the absence is unbearable i'm only here for one day once i'm gone i am gone i may not be back rockefeller knows what it's like to be abandoned never trust anybody son not even me and he's not going to let this case tear his family apart he turns himself in agreeing to testify in court in defense of standard oil and in defense of an entire way of business he helped create the case will be the biggest challenge of rockefeller's life a fight that will determine the future of the country as rockefeller is forced to defend a company he built from nothing into one of the most powerful corporations on earth by now everything by the whole company is so so 드디어 여기! 미국과 비율화사회의 한상은 다음 사회입니다. 불리지 이름으로 말하려고요. 전이 록허페러? 록허페러, 알 수는 한세에 한 달에 한 달에 대해 말하려고요. 한 달에 한 달에 한 달에 두어 수행이 되었고. You used intimidation to wipe out the competition, did you not? I mean, so ruthlessly that it became known as the Cleveland Massacre? I don't remember any massacre.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It's an honorary title, much like that of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Can I remind you, Mr. Rockefeller, of the seriousness of the charges brought against you? 저는 돈을 끌어모으면서 파이낸스로 전환이 되는데 이 셋이서 지옥같이 싸웠어요. 그러다가 JP Morgan이 제일 먼저 죽었습니다. 아, 저 공판에서 이제 Rockefeller가 졌어요. 그래서 컴퍼니가 스탠다드, OLO에도 엑슨, 셰브론, 모빌 이렇게 다 나누어졌어요. 그런데 결국은 저기 주식을 Rockefeller가 다 장악해가지고 결국은 나누어지기 전보다 돈을 더 벌었어요. 홀로 있을 때보다. 그런데 이 사람의 생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JP Morgan이 죽는 그 시점 정도에서 55세인데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우울증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삶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또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less than a month from his 76th birthday, JP Morgan dies in his sleep. While the old rivals once saw each other as cutthroat competitors, now in their twilight years, the fathers of American business have found a mutual respect. 또 한 명이ㅎㅎ 로켓eler and Carnegie, Morgan의 λη스라는 pricing은 이 추첨이 게 아니라 그리고 그리고 이 가을 때에 충락하는 꿈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로켓eller을 подт약한 사람들의 반응은 이제 정확한 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켓eller과 카negie에 따라서 공부하는 문화가 맞고 모 Papert이 많았고 그들은 더 나아가기 때문이다. 오늘의 파일이 태우는 것에 대한 경영이터가당한 것입니다. 불타협의 재수증을 바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장에 기도하여, 자유의 재수증을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타협의 재수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카네게더는 350만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67만 원을 돈 수 있는 이 시장에 가장 중요한 일반적인 재수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500 Carnegie Libraries are built in 49 states and around the world. But even in this contest, Carnegie will be bested by his old rival. John Rockefeller will outlive Carnegie by 13 years. That time, and his greater worth, allows him to give away more money than Carnegie is ever able to. Throughout his life, Rockefeller has donated millions to his church and numerous universities. At the age of 73, he creates the Rockefeller Foundation, with a personal endowment of $100 million, the equivalent of $38 billion today. That money will go on to advance public health around the world for decades. My great-grandfather, he went full-bore into philanthropy. Whether that was a duty under sort of a Baptist stricture, or whether it just came pouring out of him, I'm just not sure. But it doesn't make any difference. He did it. John Rockefeller will live to be 97 years old, and gives away more than $530 million in his lifetime. Gifts that today would total over 100 billion. Đ men, to be done with the most purpose of sodium. If your like a intention ofầuing五十ить ing the public getting into the world, if you are dealing withheld $19 billion in society. Will you give forgiveness as of your pride for $20 million? Great trip to $20 million. His wife 쿵 때는 $20 million $21 million a giant. Boğim $21 million be fifteen $21 million to it. Having a job with $21 million. if someone can give back $21 million, they receive $20 million. Like they receive $25 million. 적자생존이었습니다 학교가 됐든 고아원이 됐든 병원이 됐든 살아남을 가능성이 없는 데는 절대로 돈 주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적자생존입니다 지는 것은 패배자가 되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자선도 경쟁이었습니다 앤드류 카니게가 시작하자 로크펠로도 시작했습니다 로크펠로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없는 경쟁에 승리했지만 그는 행복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사는 건지 알지조차도 몰랐습니다 어쩌면 그 후손들도 돈으로 편안하게 살지만 무엇이 생명을 사는 것인지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나댐입니다 남에게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은 생명의 혁명을 일으킵니다 우리를 알기 시작합니다 경쟁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모두는 함께 살 때 더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댈 수 있습니다 오리를 가자고 한 심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원수처럼 행동해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생명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혁명입니다 이 컴퓨터가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컴퓨터를 갖기 시작하면서부터 일단의 젊은이들이 이제 같이 모였습니다 여기가 스티브 잡스, 스티브 워즈니아크,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이 1세대 이 사람들은 컴퓨터를 가지고 새로운 가능성을 봤어요 그 전까지는 돈이 없으면 돈을 못 벌어요 자본주의는 돈이 돈을 버는 거예요 자본주의예요 그런데 이제 컴퓨터가 각 사람들 손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아이디어만 있으면 얼마든지 생산을 해낼 수가 있어요 지금 페이스북, 마크 제크버그가 설립한 페이스북은 그냥 아이디어 하나예요 이 컴퓨터를 통해서 사람들이 서로 통할 수 있다 이 페이스북이 매년 내는 이익이 현대 자동차가 전세계에 수백 개 공장에서 생산하는 그 수백만 대의 차량을 만들어서 내는 이익보다 더 큽니다 삼성전자가 한국을 먹어서 살린다고 하는데 삼성전자가 전세계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이 아이디어 하나에서 더 많은 이익이 산출되고 있어요 구글, 아마존, 우버, 에어비앤비 이제 돈이 있어야만 돈을 벌지 않아요 이 젊은이들은 돈 벌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기치를 내세웠어요 수평, 공유, 개방, 놀이, 함께, 투게더 왜 억만장자들은 저런 돈을 가지고도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의 그 아픔조차 못 느끼는가 우리는 이제 모두가 컴퓨터를 갖고 있다면 우리는 더 강력해진 거 아니냐 그러면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생각해보자 지금 우리는 혁명이 일어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현상의 혁명이에요 Not much 에이즈 문제도 해결하고 많은 깨끗한 물 문제도 많이 정화하고 그랬어요 이분들 다 그랬지만 그래야 현상이에요 진정한 혁명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일으켜야 될 혁명은 미신이 끝나는 거예요 실제예요 뭐가 실제예요? 하나님이 실제예요 뭐가 실제예요? 하나님이 형상 가진 내가 실제예요 이 세상이 만든 미신이 끝나고 이제는 왜곡된 과거에서 자유해요 내 과거는 공부를 못해서 돈이 없었어 그 과거 때문에 더 아름다워질 수 있잖아요 돈이 주는 이 우상적인 압박에서부터 기분 좋은 자유 돈이 있어야만 뭘 하던 세상에서 이제는 아이디어만 있어도 돈을 들고 오는 시대예요 스타트업 잡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은 자꾸 미래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은퇴하면 어떻게 먹고 살 거냐 그 위를 불안하게 만들면 사람들이 갖다 돈을 맡기니까 그게 금융산업이 되잖아요 그걸 믿어요 그 미신을 믿는데 하나님은 안 믿어요 이제는 좀 기분 좋은 자유를 누리십시다 피부색이 검다는 이유만으로 얼마나 잔인하게 해왔습니까 한국, 중국, 일본이 옆 나라에서 수천년을 같이 사는데 민족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건 미신이에요? 일본 사람 적혈구나 한국 사람 적혈구나 이렇게 뽑아서 보면 일본 사람 적혈구에는 일장기가 빵빵빵 찍혀있고 한국 사람 적혈구에는 태극기가 찍혀있지 않아요 민족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지금까지 싸우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 돈, 지휘, 학력 심지어 종교에까지도 차별을 해요 이제는 미신은 끝났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계속 미신을 살 수 있어요 우리의 눈앞에 실제가 게시되었습니다 이 실제를 가지고 우리 생명의 혁명을 일으킵니다 일으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생명의 혁명을 일으킵니다